비매물이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전문기업 ALT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공개 간담회를 열고 상장 전략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매출 편중 우려에 대해서도 매출처를 다각화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심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LT는 오는 2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ALT의 상장 도전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21년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 자진 철회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인 만큼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갖추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실적도 안정적입니다. 지난 2020년 307억 원 수준이었던 매출액은 3년간 연평균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같은 기간 13%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는 ALT의 매출이 특정 매출처와 제품에 편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주요 반도체 회사 두 곳이 ALT 매출액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테스트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은 80%나 됩니다. 여기에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이 45.7%라 오버행 부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ALT는 향후 매출처를 다각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의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의 종합 반도체 업체의 비율 자체가 A사, B사의 큰 업체들로 굉장히 편중이 이미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그 비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군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군을 바탕으로 고객을 오히려 더 확충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는 좋은 경영성과와 높은 영업이익률로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림컷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ALT. 목표한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 목표한 기업